자, 국적불명.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떨려? 왜 떨려, 이거를? 아니, 형, 여기서 봐요.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.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. 파이팅! 제주갈치. 갈치 먹어야지! 하체가 좋아. 고은이 형 파이팅! 온다, 온다. 올라와야지. 내려가면 불리해. 방어, 방어, 방어! 붙었다. 붙었어, 붙었어. 방어, 방어, 방어! 붙었다, 붙었어, 붙었어. 오, 시현이 형. 잘 붙었어요. 시현이 형!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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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닭볕을 같아. 동아, 전략적으로 해. 그렇지? 동아, 전략적으로 해. 그렇지? 영당이에요! 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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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adelaga 가볍기 잊혀! 야, 갑자기 안 본 걸 어떻게 해. ailleurs! 아, 멋있다, 멋있어. 체력이 확 떨어졌어. 그런데 지금 힘들어 하니까 빨리 붙어야 돼, 빨리. 빨리, 빨리! 바로가야 해, 바로가야 돼. 바로 가야 돼. 도가, 도가. 도가! 괜찮아요? 야, 신지 씨 필라테스를 던져 저러ło. 아우 됐어요! 제가 칼척하고 있어! 야! 나 원래 좀 약해! 나 칼척하고 있어! 도은아! 도은아 안 힘들지? 우리 유일하게 피지컬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한선이 형이야! 오빠가 나아주지! 야 세훈이 마지막! 형이 마지막 해야 돼! 어? 형이 마지막 해야 돼, 빅히 형! 내가? 어, 형이 마지막이야! 아니야, 아닙니다! 형 마지막에 나와! 한선아, 넌 마지막 해야 돼! 야, 그냥 힘으로 던져! 그걸 세훈이 다리가 잘 안 돼! 그래서 오래 못 잇는다고 했어! 그걸 몰랐어! 도은아, 가만히 있자! 기본이 안 되네! 조심해! 자, 철회해! 젊은 친구! 도은아, 넘어가지 마!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! 잘하실 거야! 얘는 근데 도망가지 않네! 잠깐만, 세훈이 한 5번만 더 뛰면 힘들어! 야, 빨리 와라! 야, 빨리 와! 도은아! 10번만 더 뛰게, 10번만! 도은아, 부탁한다, 빨리 와라! 아, 못 가겠다, 빨리 와라! 오, 좀 기다립니다! 야, 세훈아! 야, 세훈아! 야, 세훈아! 야, 세훈아! 혼자! 혼자!